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까지 해서 PHP에서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제가 다 챙겨드린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준비가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맥락 쪽으로 여러분이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까지만 잘 챙기시길 바라요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하산 작업을 하산을 실제로 진행할 건데 하산하면서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의 면모를 모두 갖춘 아주 세련된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우리 수업을 마칠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왼쪽의 화면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만든 것은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안에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파일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수동으로 파일을 만들었단 말이죠 이거는 충분히 훌륭해요 어떤 경우에 글을 우리만 쓰는 경우에 사이트의 주인만 글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사이트에 방문하는 사람도 직접 글을 작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방문하는 사람한테 우리의 소중한 컴퓨터의 폴더의 뚜껑을 열어줘야 되나요? 아니죠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웹을 통해서 자신의 컨텐츠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부터 추가시켜 볼 거예요 예를 들면 write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고 제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리눅스라고 한번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is...이라고 하고 저장을 누르면 이 데이터라는 폴더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리눅스가 추가됐고 자연스럽게 여기에 추가됐기 때문에 글 목록에 리눅스가 역시나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리눅스를 여러분이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방금 보셨던 modify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한 칸 띄운 다음에 리눅스 os라고 하고 저장을 하면 데이터 디렉토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짜잔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제가 추가한 리눅스 os를 삭제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 디렉토리를 보십시오 파일이 없어졌고 자연스럽게 리눅스라는 글 목록이 보이지 않으면서 그리고 우리는 첫 페이지, 홈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되도록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방문자들도 웹을 통해서 글을 작성할 수 있게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죠 즉, 웹사이트의 주인만이 컨텐츠를 넣는 것이 아니라 방문자도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사용자들이 어떻게 글을 작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게 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정보시스템을 다룬다고 하면 그 정보시스템의 핵심은 역시나 입력과 출력입니다 글 쓰는 플랫폼이라면 글을 쓰는 것과 글을 화면에 표현해 주는 게 가장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대상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CRUD C는 Create, R은 Read예요 그래서 이 Create와 Read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보다 조금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되게 중요한 것들 뭐예요? Update 수정한다는 뜻이죠 Delete,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정보시스템에서 언제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추가하고, 읽고, 수정하고, 삭제하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부터 수정하는 것과 추가하는 것 그리고 삭제하는 것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 자를 빼놨네요 ㅎㅎㅎㅎ ㅎㅎㅎㅎ